야! 뭐 임마! 구독과 좋아요! 진짜 치고 가야지! 알람 설정까지! 스니터 치고 가야지 임마! 어우 씨... 이거 오픈 크레이트? 125개네, 오케이? 이거 뭐로 하면 돼? 유지키? 유지키야, 바이키야? 유지키? 바로 가! 아 이거 뭐야! 체크, 셜츠, 코랄? 아 걔 그지 같은 거 하나 떴네 이거 피파로 치면 일반 카드 걔 구데기 새끼잖아! 컴, 컴퓨! 자 오픈 크레이트! 야 근데... 야, 야! 야 넥슨아 내가 한마디만 하고 갈게 이게, 이게 블루홀이야 간단하고 재밌게 까잖아 근데 너희 뭐야? 와 존나 진짜 십다 타바네 진짜로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? 스쿨 슈즈 베이가? 아이 걔 고데기 같은 새끼구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채팅창에서 와우와 거려가지고 저 낚시 치려고 하시는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개, 개 지랄 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 이거 뭐야? 메쉬 폴로 셜츠? 아까 폴로 얘기했는데? 자 구데기고 아이템 딜리버리 이스 비잉 딜레이 플리스 웨이트 폴 세컨드 아이템의 딜리버리가? 아이템의 발음이? 딜리버리 딜레이가 있어 부탁할게 2초만 기다려줘 오케이 자 바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미친 폴로 셜츠만 존나게 뜨네 미친새끼가 자 자 자 오 이거 뭐야? 컴팩, 글러브스, 카키 이거 뭐예요? 아 이게 구데기네 그니까 하얀색은 다 구데기지 넘겨 제스트 제스트 터틀렉 자 구데기 자 바로바로 가보겠습니다 오? 너프 버즈 형 야 이거 이거 얼만데? 이게 16만원이라고? 짜안! 야 이거 야 이거 검색어서해 이거 뭐야? 야 뭐야 진짜 10만원이야 그래 야 진짜 10만원이야 맞잖아 11만 6천 8백 4십 8십 7원 만원이잖아 아 만원이잖아 아 나 신새끼야 낚시 오지게 안해 아 나 스키 일부로 그러냐? 자 바로가 바로가 아 만원이네 제스트 로퍼 위드 싹싹스 발음 조심하시고 자 일단 양말이죠 필요가 없고 오 시발! 시발 떴어! 야 떴어! 떴는데? 야 시발 진짜 떴어! 떴는데? 야 시발! 야 진짜 떴다! 바로 떴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잘 안떠? 정말 뜨죠? 그거 0.4%였나 모르는데? 야 이게 바로 블루올의 아들이야 불화감 아니 저 발음이 좀 이상한데 야 이거 얼만데? 제스트 체크 셔츠 오 지리구요 오 진짜 30만원이야 역시네 해봤어요 카드 뽑기엔 내가 비감이 거의 황제야 괜히 제일명이 피팍 황제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? 자 여기서 만약에 치마 하나 더 뜨면 시청자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로 디졌다 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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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장식 가야지 않냐? 하이탑 캔바스 스니커즈 오 15 지구여 분홍색 야 다른 BJ들 치마 뽑은 사람 있어 없어? 아 다 뽑았다고요? 아 아니야 근데 형은 10개 안에 나오잖아 응 아 그래요? 난 또 나만 뽑은 줄 알았네 아니 그러면은 왜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누구나 뽑는 거네 아 북한으로는 최초로 제가 뽑았어요? 아 예 감사합니다 무슨 개소리하고 있어 북한 이거 돌아가지도 않아 북한은 막말로 해서 솔직히 돌아온 노굴이 돌아가 돌아갈까 말까 야 진짜로 어? 치마 툴 확률이 0.016이라고? 아니 근데 나는 어떻게 10개만 했었지? 자 일단 컴팻 글러브 야 이거 그거 없냐 이거 그 저 저 무슨 그 탱크탑 이런 거 없냐? 아니 그래도 저 의상을 좀 맞춰야 될 거 아니야? 뭐 그런 건 없어? 야 이거 원피스 이런 건 없냐? 불화는 있어요 뭐라고 불화는 있다고? 네 오 새끼 변태네 진짜 있어요? 어? 무슨 색인데? 검은색 바로 갑니다 그 레어야? 야 검은색 바로 가자 진짜 검은색 브라질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야 뭐야? 선글라스 잠시만요 제스트 선글라스 얼만데? 오 만원 만원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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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이거 뭐야? 데님 부츠컷 팬츠 야 이거는 지금 오랜만에 그 처음 뜬 거 같은데 이거 존나 사근데 데님? 야 저거 청바지 위에 저 치마 못 입냐? 저 체크 설치 오 야 뭐야? 제스트 레트로 자켓 이거 보라색인데? 오 깐찍하겠다 오 이것도 3만원이야 야 그리고 이거 25만원인데 이거 뭐냐? 야 이거 6개밖에 없어 시발 아니 나 그럼 나 지금 본전이야 본전이야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도 8만 얼만데 자 100 옷을 30 얼마 입네 진짜로 이거 느낌표 누르고 가자고? 어 아 이거구나 아니 이거 클릭이 안 지금 보니까 내가 이거 뜨고 이거 뜨고 오 이거 초대박이다 이것도 떴으면 좋겠는데 어 야야야 이게 떼야돼 이거 야 이거 떼야돼 이거 야 이게 떼야돼 이거 이거 어 야 이게 떼야돼 이거 이거 지금 이거 다 떴는데 이거 떼야돼 어 자 가보겠습니다 스카프도 좋다고요 자 잠시만요 자 자 자 구데기 58개 야 왜 아 저 똑같은 것만 존나 뜨네 씨 인지기 형 나 나팔바지 주면 안되냐고 야 이거 아이디 뭔데 이거 어떻게 주냐 어 야 떴어 시발 야 떴어 야 스카프 떴어 야 이제 그 저 저 저 브레지어만 뜨면 진짜 레전드야 이제 진짜 다 떠 진짜로 오 이거는 근데 오 야 이거 뭐야? 7만원인데 이거 18개 밖에 없어 오 나이스 나이스 나 이제 나 이제 그것만 뜨면 된다 아니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이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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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얄 레트로 자켓 아 저거 안뜨나 아 미치겠네 이거 야 이거 내가 그 공지사항 적으면 거기있다 댓글로 그 그 자기거 베그 아이디 적어놔라 친추해가지고 내가 보내놓을게 보낼 수 있으면 야 빨리 이제 이거 뜬 걸로 이거 맞춰보자 일단 안 뜬 것 같아 망했고 오 마지막에 떴어 내가 원하는 거 오 유 리시브 결과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떴어 아 지금 지금 브레지어 빼고 다 떴는데 지금 일단은 이것부터 청자켓 어디갔지? 청자켓 어디갔어? 안 떴다고요? 아니 나 떴는데 아까 이거 이거 아까 나 떴는데? 아 바지가 떴다고? 와아~~ 캐릭터 바꾸자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우 야야 이거 뭐야 오케이 거 머리 오우 accept 아 너무 별론데 오오오 오옹 아까.. 약간.. 야 이게 제일 낫다 맞죠? 그 다음에 그 이름 너무 잘 보여 오 됐어 됐어 뭐야 뭐야 아 미친 새끼야 미쳤나 지금 이 새끼가 지금 미쳤나 지금 열 받아버리네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